5월 9일 조기 대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전북 경선 결과는 과거와는 다른 전북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였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각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아직은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치우치지 않는 지지를 통해 이후 본선 과정에서 전북을 진정으로 대변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후 대선후보로 확정되었을 때 결코 전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는 전북은 무조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올표를 주므로써 역으로 무시해도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짝사랑만 하다 낭패를 본 것이죠. 하지만 이번 경선 결과는 최종적인 대선 투표까지 전북에 대해, 전북의 낙후에 대해, 전북의 현안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북도민들은 이제 맘 놓고 후보자를 저울질하며 누가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 변방, 낙후된 전북이 아니라 희망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전북이 되기 위해 전북도민들의 현명한 후보 선택과 투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북 목착기의 시작은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북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북 목착기의 시작은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북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북 목착기의 시작은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북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